공은 오리톤작 하자 공은 오리톤작 하자 왜 공은 오리톤작을 하나요 어차피 교불이라서 공격력 1하나 포기한다고 티도 안날 것 같아 인정합니까? 아예 인정합니다 이게 맞다 저는 요게 맞다고 봅니다 이거 뚫고 하도 일 깨야겠어 안되겠다 일로와보세요 대화좀 봅시다 리턴을 발라야되는거죠 리턴을 아 기억이 납니다 제가 예전에 리턴을 발라야되는데 프로텍터를 프로텍터 말고 뭐더라 아 리커버리를 발라고 자기 망했던 기억이 나는군요 05만 하자 욕심도 내지 말고 리턴 리턴이 발려져있는걸 꼭 확인해주고 아 마력 40 와 이 마력 5에 인트 4 올랐는데 사용하시겠습니까 예 사용했구요 아 마력 5 올랐는데 에이 아쉽구만 아 공 하나도 안내봤어 와 그래도 55 잘 발린다 고위 리턴 아 얼마에요 리턴 하나에 6천원이니까 그렇지 않나요 아 갑자기 개 왜케 아깝냐 이거 하는거 교불에다가 이런집까지 해야되나 싶기도 하고요 갑자기 푸앗공 하면 어떨까 갑자기 그런생각이 드네 공 3 힘 3 아 이거 오 오 발리는거 맞지요 마력도 오 발렸으니까 하하 하하 건너지 말아야될 길을 건넌거 같아 하하 장 못하겠다 공 혼자기 어렵네 하하 하하 쉬울줄 알았네 어려운거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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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 Yong 평 Saudi 하하 양 enorme 하하 하하 이게 무슨 돈 남긴가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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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제 리턴 넘는데 하하 하하 그래도 20장 있으면 한 번은 발려야지 아 하 실패하면 돈 날라가는게 너무 그렇다 발려서 복이라도 하면 그러러니 할 거 같은데 근데 요정도 하면 한 번 성공해야 되지 않나 이거? 공호작이 요렇게 힘든게 아니야? 한 번을 성공 못하네? 아우 깔끔하다 아 하지마까 하지마까? 아 이거 아닐까? 40 아 공사에 희밀벗겨 놀랐어 하..이건 어떠세요? 공호작을 꼭 해야될까요? 그래도 부합공작은 아니다 OR 그래도 공호작은 해야되지 않겠냐 OR 어떻게도 넓은 리턴작을 하는게 맞지 않겠느냐 그쵸? 공45는 찍어야겠지?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공45는 찍어야겠지 어어어어어어어어어 너무 비싼데요 6,900원이요? 30장이면 얼만지 아십니까잉? 20..20만원입니다 20만원 썼는데 아무것도 못한거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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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했냐? 와.. 못 뛰었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30만원? 40만원 썼나? 따지고 보면 40만원 쓰고 영작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트라이 느낌 왔을 때 지르자 느낌이 좋다 느낌이 왔을 때 가장 어차피 공격력 1차이밖에 안 난대 어차피 교불이고 팔 때 가격은 없다 그냥 다 때려먹어 아 근데 교불리 리턴 사기 너무 아깝다 비싸가지고 아이고 아이고 나 마일리지 얼마일래? 조금밖에 없네 숟가락 2개 사 교불리 3개 2개 2개 3개 2개 3개 4개 어 기억이 안납니다. 사용을 하시겠습니까? 되돌려집니다. 예. 어어 그렇지 그렇지. 아 6900원. 와 미쳤네. 이게 완전 진짜 템 맞추면서 6900원이. 6900원씩 올라가는데. 어어 6900원 쌩다. 금호원 깎고 하지. 8000원. 하하하하하하하하 네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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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됐다. 아 힘이 1 밖에 안 넘겄네. 아니요. 어 어 내 돈 4,500 아 근데 이거 할바에 투하공 리턴짝 하는게 더 좋은거 아냐? 어허 6,500 아희미 소소하네 라디오는 아희미 소소하네 라디오는 아희미 다시 타더짱 마사옥 아 내가 소심하게 해다고 안줄 수도 있어 10장 과감히 산다 소심하다가 산다 10장 산다 과감히 50 아희미 센돈 생돈 남았지 원래 복이라도 하면은 뭔가 그래도 맛이라도 있는데 실패하면은 그냥 생돈 날라간 느낌이야 되게 기분이 안좋아 50 아 49 49에 힘 4 04에 힘 4는 어떻습니까 내가 첫장에 05에 힘 1 발랐잖아 그거보다 좋거든 40 왜 잘봐요 제가 공격력 1당 2.7 몇이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더 좋습니다 사실 이게 05에 힘 1보다 아 근데 49가 조금 찝찝하긴 하다 그치 그건 인정 그건 인정합니다 그치 교불인데 그냥 쓰자 아니 일작 하려고 몇십만원씩 때려받고 있는데 이거 좀 아닌거 같아 그치? 어 저 안 불편하다 이거 안 불편하다 착용을 해보자 오 천만 올라간다 야 천만 데미지 야 씨 과연 먼지에 주스 스태드는 얼마나 올라갈 것일까 짜잔 아 아 6만 8천으로 이 에디셔널 000만 바뀌면 7만 찍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쵸 에디만 고치면 7만 찍을 것 같은데 아이 아쉽네 7만이 안 되네 근데 잡업부로 되나요? 대긴 되네요 알았어 앞으로 이걸로 만족하자 오케이 춥습니다 춥습니다 사뭇우나 태од하다 춥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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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뭇우나 태어나 춥습니다 춥습니다 사뭇우나 Worcha 초서기거 relationship 사오가 나타나가 접속에 닿솟습니다 사오가 나타나가 부 desta 추올스 추올스 추올스